사랑하잖아 널 사랑하잖아 널 내 온담이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러빙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널 언제까지라 널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는 나를 봐줘 Kissing you 나는 온통 너야 너 정말 다 you 오늘은 나의 스물다섯 번째 생일 하지만 축하해줄 남자친구는 올해도 없다 작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고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다 잘생겼다 저기요 네 쓰레기 예? 통이 아 이거 좀 버리려고 아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기야 너 쇼핑 다 했어? 응 가방은 필요 없어? 어 아 스물다섯 번째 생일선물이 빈컵인 거냐 수진 씨 예 아 빨리 빨리 저기 좀 가고 네 어디 가는 거예요? 몰라 앞에 봐 숨길 수 없는 이 맘 I look in your eyes 두근두근 다가오는 나만의 사랑이 맘 맘처럼 내게 고백할 날 아름다운 Falling and falling in love Oh my pride 아 왜 진아 정말 내일이 꿈을 불러줄지 몰랐는데 어휴 옷술에 방식 되도록 키스 한 번도 묻었고 죽기 전에 저런 멋진 남자친구 딱 한 번만 만나왔으면 내가 소원이 없건네 아주 수진 씨 뭐하고 있어? 네 가요 그게 아주 촉촉한데 아휴 사연이 좋아 아 쓰레기통은 여기 주얼리 매장이 어디에 있어요? 아 한층 내려가시면 에스컬레이터 뒤편에 주얼리 매장 있는데 뭐 찾으시는 브랜드 있으세요? 아니요 내가 찾아갈게요 고마워요 네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그럼 그렇지 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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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가니? 어디 가? 안녕하세요 혹시 되게 이쁘시고 키 좀 크시고 긴 머리 여자분 오셨어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야 언니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고 혹시 여기 누가 뭐 찾으러... 없어 없었어 어? 야 너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갔잖아 야 가 응 싫어 재밌어 아니 왜 맨날 화장실을 둘이 가는 거야 어? 여건이 아니네? 그게 뭐야 저기요 여기 혹시 아! 아 이거 이거 아 안 그래도 찾아드리려고 바로 따라갔는데 아 너무 고마워요 난 또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 고마워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?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고마워요 나 이거 없음 못 돌아갈 뻔 했거든요 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? 여건이 아닌 거 같던데 아닌가 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소원 하나만 말해봐요 소원이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객님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봐요 얼른요 모태솔로에 첫 키스도 못해봤다고 방금 전에 소원 빌었네 네? 당신 소원이 뭔지 알았어요 10초 뒤면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예? 어 내 풍달 벌써 퇴근 10분 전이네 아싸 네 언니 아니 왜 이렇게 야 하지마 언니 언니 응 혼이 아주 매운 친구야 응 응 좀 있으면 퇴근이라고 하던데 앞에서 기다릴게 응 저요 응 넌 내 온몸이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러빙금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너 언제까지라 너 아이특의 신흥재벌 국내 최고 매력 싱글남 1위 이중기잖아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나랑 저녁 한 번만 먹자 어머 진짜 저 기다리신 거예요? 난 여전히 예전에 니가 알던 오빠 그대로야 대체 이게 꿈이나 새끼 시방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꿈 행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속의 민수진 너와 나뿐이었어 두 군데는 가슴이 붉어진 표정